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니가 해. 그러시면 잘하시는 우리 성기현 배우기 시킬까요? 전 잘 알아요. 네 뭐 저희들 정말 지금까지 올라갔던 시카고 시즌 중에 최고라고 자부합니다. 저희들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. 많이들 보러 와주시고 기자 여러분들 많이 보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 일어서 주시고 의자 좀 빼주시겠어요? 저희 잠깐 패토타임